사는 것이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불행해 보이는지 문득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남들에게 가족에게 말 못하고 혼자 짊어져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법윤수님의 조언을 들어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러려니 하며 넘기기. 인생을 살아가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능력밖에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바랄 것이 없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은 내가 뭘 하든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장애물을 만난다 해도 둥그런 공처럼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 없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듬으며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마음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모두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없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토록 꼭 맞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며 훌려보내세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지 생각하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은 더 지옥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생각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만 옆에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분노를 퍼벗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부정적인 기운을 나에게서 최대한 떨쳐내기 위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좋을 건 없을 텐데 하며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 주변에 꼭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마음이 아픈 상황이더라도 잠시는 슬퍼하되 그 슬픈 마음에 내 자신을 너무 오래 가둬두고 우울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 인생은 결국 왔다가 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으려 하며 그러려니 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실망하지 않기. 누구나 그렇듯 인생은 자신이 생각했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바랬던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하며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준 것에 비해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때면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불안함과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실망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운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 귀찮고 피곤해서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이었지만 그 생각과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약한 걸까 하며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지 못한 것은 내일 반드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엄격한 잣대로 몰아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줬다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사주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인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그런 일들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부모는 자녀가 내 생각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싶고 나를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 그 모든 것을 자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감은 커지고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자녀는 나와 다른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기대감을 버리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부모의 말씀을 알아주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았을 때 자식의 마음을 더 기쁜 마음으로 크게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을 배려하느라 더 베풀고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야막하게 굴었는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삶에 치이고 쫓기느라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줄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연코 내 인생에 있어 내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화는 지금 내 안에 있더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인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참 잘한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웃음짓게 되는지를 떠올려보며 내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해지는지 지난 날을 돌이키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둬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레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굳이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외롭지 않으며 혼자서도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쉬어갈 시간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쉴 틈 없이 살아가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는지 문득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줘야 내도 활력을 얻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이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갖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나에게 주는 휴식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을 해도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휴식 시간은 휴식 시간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쉴 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도 나의 인생을 위해 반드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윤수님의 조언을 들어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합니다. 그럴수록 자신은 상처를 받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혜의 미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